귤나무가 겨울을 어째서 낸게 쉽나 입은 다 죽었는데 입은 거의 어젯밤에 많이 추워가지고 아직까지는 줄기는 그대로 튼튼하게 되어있는데 몇분만 고비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며칠만 밤에는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고 낮에는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아직까지는 참 키우기가 힘들 것 같네 여기 보면 이쪽에는 말난게 자꾸 나오잖아 마르는게 작년 11월달에 심었는데 올해 11월 중순쯤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몸살을 많이 하겠네 Czyli 눈물이 마침내 중순쯤 마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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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내